방콕스미니셔널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고품질 무선 스마트폰 레코더 포켓을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미 포켓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상당히 고급 제품이더라고요. 일단 무선 스마트폰 레코더인데 가격이 75만 9천원 상당하죠. 일단 무선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녹음, 현장을 떠야 될 때 현장음을 떠야 될 때 아예 자체적으로 레코딩 기능이 있는 줌 혹은 슈어 이런 데서 나오는 관련된 모델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아예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런 장비 없이 녹음을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찍으면서 할 수가 없죠. 만약에 따로 하려면. 그래서 마이크를 여기다가 꽂아놓고 자기가 촬영을 하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촬영용 폰이 따로 있고 저기서 찍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녹음을 해놓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카메라가 두 대가 필요한 거죠. 그게 쉽지 않은데 스마트폰에다가 요즘은 폰들이 화질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로 찍고 싶은데 오디오가 아쉬웠던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게 찍으면서 스마트폰에다가 동시에 마이크를 3개를 활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전용 레코더 마이크미 포켓입니다. 75만 9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인 오스트리아네요. 네. 오스트리아. 참 이 오스트리아가 은근 오디오 명가 좋은 것들 굉장히 많죠. 제조사 마이크미 이게 잘못 읽으면 미크메라고 읽기 딱 좋은 마이크미입니다. 마이크미 포켓이고요. 마이크미 포켓은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해서 여러분이 촬영하고 녹음하는 모든 콘텐츠 사운드를 스튜디오 끝 품질로 만들어줄 작지만 강력한 무선 오디오 녹음기 및 송신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선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따로 부착할 필요가 없다. 이게 최고의 강점이겠죠.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거. 마이크미 앱으로 녹음하세요. 마이크미 제품은 전용 앱에서만 구동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군요. 이 무선 링크 기술이 표준 블루투스 마이크보다 3배 높은 오디오 품질을 제공해 준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간단한 편집 도구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마이크미 이렇게 사용하세요. 마이크미 포켓은 스마트폰에 무선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케이블 어댑터 또는 별도의 수신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GIF 파일로 이렇게 되게 설명이 살텐데요. 네. 아주 귀엽게 해놨어요. 항상 기록 사본을 기기에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크기의 스튜디오 아래에 하나의 스마트폰에 최대 3개의 마이크미 연결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디오 트랙을 개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할 수 있고요. 비디오 해상도, 프레임 속도, 초점, 노출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외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외관을 아예 한번 보고 올게요. 마이크미 포켓입니다. 지금 사실 이 안에 완충제나 이거 들어가는 프레임이 다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일단 다 제거를 했고요. 마이크미는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진짜 가볍습니다. 거의 뭐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수준의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에 단자가 있고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헤드폰, USB, 블루투스, 전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립이 있고요. 여기다가 연결하셔가지고 스탠드에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페라이트입니다. 전선에다 감아주시면 되고요. 저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탠다드 다음 시간에는 프로를 보여드릴 거고요. 라발리의 스탠다드입니다. 이거 클립은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빼서 필요한 위치에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네. 네, 여기 담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 보고 왔습니다. 자, 왜 마이크 및 포켓일까요? 나와있죠. 24비트에 최대 96kHz까지 고해상도 오디오를 제공을 해주고요. 16kHz까지 녹음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따 사운드를 확인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오디오가 상당히 깨끗해요. 맞습니다. 네, 무지향성 패턴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여러분들 컨텐서 마이크에 적용되는 게 폴라 패턴이죠. 한 방향으로 확실하게 수음되는 쪽이 따로 있는데 이 무지향성은 360도를 반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야외 촬영에 적합한 마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LAV 마이크에 아주 적합한 패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LAV가 라브, 라발리오죠. 라발리오. 이렇게 여기다가 장착하는 소형 마이크를 보통이죠. 라발리오 마이크라고 하는데 줄여서 LAV라는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스탠다드 마이크로 저희가 오늘은 녹음을 받을 건데 이것도 또 고급형 마이크가 있어요. 프로라고 네, 사용자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운드를 캡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마이크미로 사운드 샘플 따 놓고 한번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비디오 촬영 녹음, 라이브 방송, 팟캐스트 라디오 녹음 다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매체들도 인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일단 음질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품 사양 여기 밑에 확인하시고요. 네,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라발리오 프로 더 알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는 가격이 또 꽤 비쌉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기본 스탠다드 라발리오 스탠다드 마이크로 녹음한 것과 아이폰 자체 마이크로 녹음한 걸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이 오디오는 아이폰 마이크를 이용한 음성입니다. 마이크믹 포켓은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하여 여러분이 촬영하고 녹음하는 모든 콘텐츠의 사운드를 스튜디오급 품질로 만들어줄 작지만 강력한 무선 오디오 녹음기 및 송신기입니다. 이 오디오는 마이크믹 포켓 스탠다드 마이크를 사용한 음성입니다. 마이크믹 포켓은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하여 여러분이 촬영하고 녹음하는 모든 콘텐츠의 사운드를 스튜디오급 품질로 만들어줄 작지만 강력한 무선 오디오 녹음기 및 송신기입니다. 자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깨끗하죠? 그 감도 자체가 일반적인 폰에 있는 마이크하고는 상당히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고요. 현장감이 조금 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하이대역의 수음력이 좋다 보니까 앰비언스 쪽의 사운드들을 상당히 잘 뽑아냅니다. 대신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현장 사운드가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더 시끄럽고 더 지저분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야외에서 주변 소음보다 그래도 어쨌든 제일 가까운 이 목소리를 명료하게 받아낸 데 있어서는 상당히 발군의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운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반 폰마이크에 비해서는 확실히 사운드가 좋은데 그럼 도대체 프로는 얼마나 좋은 건가 이런 또 궁금증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라발리의 프로를 이용해서 아이폰, 기본 스탠다드, 프로까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스마트폰 레코더 포켓 같이 보셨고 확실히 이 75만원이라는 가격이 비싸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이 컨텐츠를 만들 때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오디오도 중요한데 이게 뭐가 된다? 무선이 된다는 거에 이제 굉장히 큰 포커스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좋은 수음을 받으셔야 하는 여행 유튜버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밖에 외부 인터뷰하는 일정이 많지 않고 그 어떤 영상미나 오디오의 품질보다는 정보의 전달 그리고 편집의 용이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분들한테는 이것도 사실 크게 문제없고 우리가 어떤 영상을 봐도 음질이 안 좋다고 해서 채널에 크게 실망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장인정신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장인정신을 충족시켜 줄 만큼의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프로까지 끼워서 어느 정도로 수음을 할 수 있는지 프로까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석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